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 목표를 위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땀과 열정으로 일궈낸 선수들의 도전은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목표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설렘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인데요. 올해 아직 망설이고 있는 계획과 도전이 있다면 이젠 늦었다고 생각하기보다 두 달여의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